안녕하세요. 차원의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.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렉서스 뉴 ES350 슈프린 모델이고요. 이 차량의 연식은 2014년식 주행거리는 16만6천km 주행했고요.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. 그리고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고요.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. 제일 먼저 탑 쭉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. 전면 유리 보실게요.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. 다음으로 분뇌 쪽도 살펴보겠습니다. 분뇌 쪽도 살펴보고 있는데 스톤칩 크랙 전혀 보이지 않네요. 다음으로 범퍼 쪽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. 스크래치 깨진도 보이지 않고요. 측면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휠 컨디션 뭐가 묻은 것 같고요. 생활기술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. 앞쪽 트레드 측정해볼게요. 제로 맞췄습니다. 앞쪽 4.71로 55% 이상 남은 거 확인했고요. 다음으로 사이드미러도 컨디션 양호하네요. 도어 쪽 살펴보겠습니다. 네 도어 쪽에 스크래치 문 꼭 보이지 않고요. 다음으로 이어 휠 컨디션도 뭐가 묻은 거고요. 생활기술 없습니다. 뒤쪽도 제로 맞췄고요. 네 뒤쪽 3.82로 거의 50% 정도 남은 거 확인했고요. 다음으로 후면 보실게요. 테일램프 깨짐 없습니다.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요.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고요. 전체적으로 컨디션도 쭉 살펴보시면 네 관리 상태 좋아 보이네요. 트렁크 보도록 할게요. 네 트렁크 공간 보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넓고요. 깨끗하게 유지 잘 해주신 것도 확인했습니다. 다음으로 보도석 측면이고요. 이어 휠 컨디션도 생활기술 보이지 않고요. 도어 쪽도 살펴볼게요. 네 도어 쪽 스크래치 문 꼭 보이지 않고 사이드미러도 컨디션 양호하고요. 마지막으로 보도석 앞쪽 휠도 생활기술 없는 상태 확인했습니다. 대체적으로 네 쪽 다 휠 컨디션 매우 좋고요. 덧록 타이어고요.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. 네 실내 탑승했고요. 계기판 주행거리 16만 6524km 주행했습니다. 다음으로 핸들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. 뒤쪽에 전동 핸들 있고요. 그 다음에 음성인식 핸드프리도 이용 가능하세요. 운전석 보도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까지 탑재되어 있고요. 다음으로 위쪽 선라프 개방감 좋게 되어 있습니다. 작동도 잘 되고요. ECM 룸밀러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. 센터페시아 쪽 넵이 있고요. 중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역시도 잘 작동하네요. 다음으로 듀얼 오토 에어컨 있고요. 네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. 운전석 보도석 동일하게 열선 통풍 시트 있고요.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 이제 뒤쪽 보시면 리어 커튼 파취되어 있고요. 네 작동도 굉장히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. 다음으로 보시면 주행 모드 조절 가능하시고요. 쭉 보시다가 2열로 이동해 볼게요. 네 2열 탑승했습니다. 제일 먼저 공간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고요. 앞쪽에 에어컨 송풍구 시가책 이용 가능하시고 바닥에 매트 깔아두셨네요. 가운데 보시면 수납 공간이랑 컵홀더도 이용 가능하시고요. 보시면 뒷좌석 양쪽 다 열선 시트 있고 에어컨 조절도 가능하시고요. 뒷좌석에서도 리어 커튼 네 조작도 가능하세요. 시트 컨디션도 쭉 살펴보시면 손상 없이 관리 상태 굉장히 좋고요. 옆쪽 품석 커튼 수동으로 되어 있어서 자외선 차단도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. 엔진 룸 보도록 할게요. 네 이제 엔진 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하고요. 엔진 쪽 살펴보실게요. 네 쭉 살펴보았는데 외관상 요요 보이지 않고요. 엔진 소리도 일정합니다.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.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. 제일 먼저 좌측 편마모 없습니다.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요. 반대쪽도 보시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. 앞으로 오셔서 엔진 미션 보실게요. 지금 떨어지는 건 무리니까 걱정 안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. 미션 쪽도 쭉 살펴보시고 그 옆으로 엔진 쪽도 살펴보시면 요요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네요. 앞 타이어 보시면 편마모 없고요. 등속 조인트, 치킨 갈라짐 없습니다. 반대쪽도 보시면 편마모 없고요. 등속 조인트, 치킨 갈라짐 없습니다. 이 차량은 전율이고요. 하부 점검 마칠게요. 네 이제 저와 함께 렉서스 뉴 ES350 슈프림 모델 살펴보았고요. 이 차량 엠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. 그리고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.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.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